자막제공자 이게 집에서 입는 잠옷이거든요 잠잘 때 입고 집에서도 집에서 활동할 때 입는 옷이래요 면인 것 같아요 면인 것 같은데 굉장히 낡아서 대나무 천연염색으로 원반을 물들여서 면 실크로 옷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냥 한번 간단하게 최대한 옷을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것은 대나무 천연 면 실크거든요 다섯 번 물들인 건데 천연염색 물들인 이 원단으로 이놈하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패턴 뜨기도 힘들고 공식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힘들어서 그냥 바느질만 좀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쉽게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이걸 제가 한번 잘라가지고 원단 그대로 놓고 한번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열맛 정도 먹을 것 같으면 한 마거든요 한 마 두 마 두 마 정도는 먹을 거예요 열 마하고 똑같이 만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잘리려면 다시 한번 마무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볼게요 여기도 맞아야 되겠죠 여기선도 이 놈하고 여기선도 이 놈하고 이 놈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 인치 많이 있네 이 인치가 복선이 통 안맞아 이렇게 안맞죠 그래서 큰것을 기준으로 해서 흐르는 마지크가 돼 인근 기장입니다 약간 기네요 아파이 4분의 3에서 1인치 반으로 커야 됩니다 이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잘라내면 되겠죠 원단은 얼마나 먹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을 먼저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안맞잖아요 입고 자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감축이 굉장히 좋거든요 대나무축이 들어가서 아주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양쪽 주머니에다가 수면이 닿아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캐시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주머니에다가 그리고 우리 suggested 내기iev 위쪽을 최대한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원단은 이쪽을 살려서 재단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요크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좀 내리내시나요? 5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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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은 1cm만 주면 되니까요. 항상 접을때는 겉이 안쪽으로 접어야 돼 이렇게 복수는 줘도 되는데 여름부터는 아직 거기까지 오면은 나중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하고 다음번에 안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운데 표시해주세요 뒷판에 위에는 잘라냈으니까 밑에만 잘라내면 되겠죠 트서 잘라내도 되고 저것을 잘라내도 되고 잘라냈으니까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잠옷이라 크다보니까 얘기가 더 많아요 한 맛좀 더 들어갑니다 이쪽은 1일치 4분일정도 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원피스할때는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보려고 지금 체크래곤은 1일치 4분일정도 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언나이 얼마정도 들어가는구나봐요 이럴때는 약간 틀어도 됩니다 이쪽은 내려봐도 언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 약간 틀어도 됩니다 많이 틀면 안 뜯어봐요 이쪽은 좀 맞아야 되겠죠 지금 66cm 이쪽은 6cm 여기가 진짜 66cm 이거 색자국은 안 지워도 되죠 색자국은 칠해놓으면 겉에다 칠해놓으면 안됩니다 이건 초자국입니다 아이론이 뜨거운게 가면 지워져요 여기도 1cm 여기도 1cm 여기도 1.5cm 여기도 1.5cm 여기도 1.5cm 사각을 잡고 여기가 1cm 여기가 1cm 이렇게 놓고보면 지금 한마반이 조금 더 적어놨는데 여기까지 한마잖아요 한마반 한마 6cm 나중에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적어놓는 겁니다 이게 전자마자 상mäßig 저는 너무 많이 붙어져요 지켜라볼까요? 상당히 길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땡기면 돼요 이렇게 두고 당겨주세요 당겨주 então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황을 당겨주세요 한 마리랑 이렇게 3cm 겉쪽이니까 표시를 해놓고요. 이렇게 먼저 박아주고 또 이렇게 박았으면 다시 한번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박아주면 겉에는 깨끗하게 나오죠.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으면 겉이 감춰지면서 겉에는 깨끗하겠죠. 이렇게 여기서 떠도 되고 매주 최대한 온당을 좀 아끼기 위해서 온당이 돈이 아니겠어요. 팔반으로 하겠습니다. 팔반, 9인치반 여기서 여기고 아래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엿구지로 들어가니까 결이 안 맞겠죠. 그래서 9인치반 출명하죠. 8인치반이니까 암시가 40분간 설탕 500 ml 건욱 1 Sierra 2 숙명 가라 설탕 3 depend에는 갈 petite 끼 exemple 원단이 풀리니까 넣어서 채서 해야 되겠죠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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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머니에 닿는거죠? 여기가 좀 손이 딱 들어가니까 다른 집안이면 좀 훌륭해지고 사탕도 하나씩 넣어놨다가 얘들이 주라고 그러면 하나씩 꺼내주고 서벅린이 뭐 하나 되려고 그러면 사탕이나 하나 드시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이걸 받고 주머니 받고 그리고 나서 바퀴받고 어깨에 여기 받고 마무리는 이 암홀 마무리는 맨 마지막이에요 암홀 마무리, 맥 마무리, 암홀 마무리 그리고 밑단 마무리하면 꽃이 완성되겠죠 그럼 이제 미싱 앞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 집에서는 입으면 아주 좋습니다 등장할 때 이걸 입고 침대 들어가면 서방님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또 모든 옷이 흐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만드실 때에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니트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이롱으로 잡아주면은 꽤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옷이 니트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못 입잖아요 그러면 주떵에 싹 뜯어갖고 줄이면서 아이롱으로 스템으로 다 잡아주면 그래서 니트는 박으면 이렇게 쭉 늘어나거든요 니트는 박을 때에 한쪽에다가 테이프 처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박기도 좋고 늘어나고 박아도 안 늘어나면 테이프 처리랑 해볼게요 하얀 걸로 지금 바이어스 처리를 하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파가 나오면 보이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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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